벨로스터 트렁크를 보여드릴게요 해치 오픈은 여기서 합니다 버튼이 여기 있어요 전동식은 아니고 이렇게 가스식이고 공간은 노멀 버전과 변화가 없고요 지금 이제 2열 시트를 세웠을 경우에는 짐 시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턱이 상당히 깊죠? 범퍼 쪽을 부풀리게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도 드러내면 별도의 어떤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지 않고 펑셔 키트하고 삼각대 그리고 저런 툴들이 들어있어서 이런 별도의 수납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죠? 그리고 얘는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열을 아예 접어서 그냥 두 사람만 편히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간이 이렇게 크게 나와서 상당히 짐 싣고 다니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벨로스터 익스트림 드라이빙 에디션의 2열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열 공간은 일반 벨로스터 똑같아요 공간적으로는 변화 없습니다 일단 다리 공간은 괜찮은데 헤드룸은 확실히 좁아요 닿진 않지만 주행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부딪힐 일이 많겠죠 그리고 또 벨로스터는 비대칭 디자인이잖아요 도어가 운전석 쪽은 하나 조수석 쪽은 문이 두 개가 열려서 이 운전석 뒤쪽의 유리는 작습니다 하지만 조수석 쪽 뒤쪽은 좀 더 크죠 문도 열리고요 그리고 벨로스터는 4인승이에요 물론 뭐 앞에 앉은 두 명이 편히 앉을 차긴 한데 뒤에도 이렇게 시트는 구색은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컵홀더와 수납 공간이 있어서 사람이 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발 놓는 공간도 발이 아주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떤 네 명이 편히 앉기엔 무리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쪽에도 네트도 갖춰져 있어서 수납 공간은 조금이라도 이런 것도 챙겼죠 이쪽에는 레버가 있는데 당기면 운전석이 젖혀져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당기면 드나들기 쉽게끔 하는 거죠 이 영상은 원래 뒤에 아이를 태워서 카시트가 어떤지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사실상 태우기가 너무 어렵네요 벨로스터가 문도 짝재기잖아요 저쪽은 안 열리잖아요 운전석 뒤쪽은 그렇다 보니까 여기 고정세를 이쪽은 어떻게든 장착을 하긴 하겠는데 이것도 심지어 밑에 있지 않고 이 이소픽스 고리가 좀 띄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체결하려면 사람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체결하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루프라인이 상당히 깎여 있어서 뒤에 아이를 태우기도 어렵고 또 루프라인 때문에 아이 시야가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으면 더욱더 그래서 사실상 벨로스터에 아이 태우는 거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제하는 게 낫겠어요 감사합니다